문제 5번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캠축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밸브에 대한 개폐 시기를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맞춰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기계적인 시스템 작동을 두어서 유압에 의해서 캠축의 변화를 기하게 되고 캠축의 변화는 곧 밸브의 개폐 시기를 단속을 관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밸브 개폐 시기에 대한 부분을 관여한다고 할 때는 그 엔진에 대한 상태, 저속, 중속 또는 엔진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관장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가변 밸브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1번 공회전 시 밸브 오버랩을 최소화하여 연소 안정화를 이룬다 2번 맞죠? 1번 펌핑 손실을 줄여서 연료 소비율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3번 공전 시 흡입 관성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밸브 오버랩을 크게 한다라고 했는데 작게 한다라고 해야 맞죠? 작게 해야 된다 4번 중부와 영역에서 밸브 오버랩을 크게 하여 연소실의 내 배기 가스 재소난 양을 높인다 답은 문제 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자동차 연료의 특성 중 연소실 발생한 H2O 즉 공기가 기체가 될 때 발열량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연소실에 대한 연소실의 물 상태는 증발 잡렬로 효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된 수증기가 함께 같이 발생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발열량에 대한 상태는 저위 발열량, 저발열량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6번은 답은 1번인데 중발열량, 고발열량, 노크발열량 이런 내용들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 흡기배기밸브의 냉각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밸브 시스템 중공에 채우는 물질로 오른 것은 나트륨 밸브를 말하는 거죠 나트륨 밸브다 그래서 이 나트륨 밸브는 밸브의 중공에 비어있게 이렇게 여기에 나트륨을 봉입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나트륨에 대한 융점이 97.5도씨가 되고 그리고 빛점에 대한 부분이 약 882.9도씨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에 변화되는 이와 같은 나트륨에 대한 온도에 대한 변화 때문에 냉각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그만큼 연수실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낮출 수 있는 것으로써 보통 여기에 중공에 들어가는 나트륨에 대한 비중은 40에서 60% 정도가 거기에 봉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고급 엔진이나 항공기용 엔진에 적용이 됐던 그런 밸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고온 327도씨와 저온 27도씨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되는 카르노사이클의 열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카르노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만에 우리가 내연기관에 오토사이클 그리고 디젤사이클, 복합사이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이클이 내연기관의 핵심적인 자동차 쪽의 핵심적인 사이클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카르노사이클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카르노사이클은 이상 사이클이다 그래서 가상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효율성이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연기관의 사이클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솔린 디젤 엔진만 보더라도 효율성이 28%에서 32% 정도가 되는 효율성이 바로 가솔린 엔진이고 32%에서 35% 정도가 디젤 엔진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 카르노사이클에 있어서는 한 50% 이상에 대한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카르노사이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노사이클에 대한 상태 즉 카르노사이클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열 효율에 대한 상태는 카르노사이클은 Q1분의 Q1-Q2가 되죠 이건 1-Q1분의 Q2가 된다 물론 여기에서 Q1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되는 에너지 열량을 말하고 Q2라고 하는 것은 Q2에 대한 부분은 배출되는 열량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온도에 대한 고온과 저온의 그런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T1분의 T2가 되게 된다 따라서 카르노사이클 지금 온도에 관련된 고온 327도씨와 저온 27도씨에 대한 범위 내에서 카르노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만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랭킨에 대한 온도 즉 우리가 섭씨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에 대한 섭씨에 대한 온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표현하는 온도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표현할 수 있고 0도라고 하는 것은 어는 온도 100도씨라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 온도 그런데 여기서 카르노사이클 일반적인 내연기관 사이클에 대한 삭대 특히 카르노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이 온도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온도가 필요한 거냐 바로 273도씨의 차이가 나는 마이너스 0.273도가 섭씨 0도씨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할 때는 카르노사이클에 있어서는 뭐가? 반드시 273도를 더해서 계산을 해서 효율성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1-273도 플러스 고온이 얼마라고 했죠? 327도 그리고 여기도 273도씨를 플러스시켜서 저온이 27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5가 나오게 될 겁니다 0.5는 50% 해서 거기에 답은 문제의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에 해당합니다 5번에 해당하는 식으로 2번에 해당하는ост resurrect radical